요셉의 효자 요셉의 효자 요셉은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죠 이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57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일평생 아버지 야곱한테 효도하는 구속사의 빛나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은 어떻게 아버지께 효도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했죠 오늘날 많은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도 열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 말 잘 듣지 않죠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유독 요셉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죠 그때 요셉은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줬죠 이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은 전부 저 멀리 세겜까지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러니 요셉이나 그 남아가지고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야 요셉아 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혹시 사고는 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 네가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창세기 37장 13절에 찾아볼 수가 있죠 14절 창세기 37장 1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저 세겜까지 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저 세겜까지는 직선거리로 77킬로미터가 되는 거리입니다 17살의 나이로 그 77킬로미터 되는 머나먼 길을 걸어서 처음으로 형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겼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먼 데를 어떻게 혼자 갔다 옵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혼자 어떻게 갔다 옵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갔죠 요즘에 부모님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도 거슬떠보지도 않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안 드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브라임 문하세 두 아들을 끌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내가 죽기 전에 네 아들들에게 축복하마 그리고 아들들한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당연히 오른손을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문하세한테 축복하지 않고 손을 어긋맞고 에브라임한테 축복하고 문하세한테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그 말씀이 장세기 4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손을 바꿔서 문하세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으려고 했죠 그때 야곱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이죠 이때도 요셉은 한마디 항의도 없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자식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아버지 노망 들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당연히 오른손을 장자한테 얹어야지 왜 차자한테 얹습니까 아버지 문하세가 장자라니까요 왜 에브라임한테 얹어요 이러면서 아마 큰소리 치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깨닫고 아버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잠잠히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효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했는데 그 유언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나를 저 가난한 땅으로 메우다가 헤브론에다가 장사 지내달라 요청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라암세스에서 저 헤브론까지 가는 루트를 계산하면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그 계산하신 지도를 보세요 자그마치 692킬로미터예요 692킬로미터 그 1톤이 넘는 관을 아들들이 메고 헤브론까지 갔지 않습니까 머나먼 길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요셉이 국무총리 된 다음에 아버지 애굽으로 오세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곱아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창세기 46장 4절에 약속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뼈를 가난한 땅으로 메고 와서 헤브론에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는 위대한 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들이어야 됩니다 자먼 30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까마귀가 그 눈을 파버리게 하겠다고 자먼 30장 1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 내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술을 즐겨 먹는 자라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끌고 오면 장로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 자식을 죽이라 이게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먼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깜깜한 흑암 중에 그 등불이 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등불 하나 있는 게 꺼져 보세요 완전히 오도가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레이기서 20장 9절 말씀 보니까 레이기서 20장 9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레이기 2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요셉은 만고에 빛나는 효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만고에 빛나는 요셉 같은 효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항상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항상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야 부모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은 한시도 부모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아홉 번 나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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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 나오잖아요 첫째로 요셉은 형들이 제1차로 양식을 구하러 올 때 먼저 아버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창세기 43장 7절 말씀 보세요 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아버지 안부가 궁금해요 형들이 왔는데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너희들 아버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살아계시느냐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로 형들이 제2차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죠 또 그때도 제일 궁금한 게 아버지 안부예요 창세기 43장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지금도 생존하시느냐 아버지 살아계시느냐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가장 궁금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것을 밝히면서 또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 보세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아버지랑 헤어졌습니다 그때 자기 동생 베냐민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도 얼마나 그립고 아버지도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17살에 헤어져서 형들을 만났을 때는 40살이에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7년 풍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2년 흉년이 지나갔고 3년째예요 그러니까 40살이 되어서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130살 돼 가지고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랑 헤어진 다음에 23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23년 동안 한시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존재냐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최대의 관심이다 최대의 관심이다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이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이다 네 번째는 소망의 근거이다 그러니 요셉이 하루하루 사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 자녀들은 결혼하면 아예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한테 푹 빠져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요셉은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웃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잊어버렸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 말이라도 해드리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리고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였습니다 봉양했죠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보살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때 봉양했죠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흉년 두 해가 지났고 앞으로도 다섯 해가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형들에게 아버지가 편히 올 수 있도록 수례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 19절 말씀 보니까 수례를 보내잖아요 또 23절 말씀 보니까 순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다 실어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암나귀 열필에 떡과 필요한 양식을 다 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실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요셉의 마음은 아주 주미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례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고 창세기 4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나이가 늙어서 몸도 약해지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운을 차리고 소생한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후에도 고샌땅에서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왔죠 창세기 46장 2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요셉이 고샌땅까지 가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또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라암세스를 아버지한테 드리고 형들이 동생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요셉이 다 조처를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보니까 공괴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괴 이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보살폈다는 말씀이에요 교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도는 부모님들이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생활비 받으면 11절은 아예 교회에서 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에 드릴 헌금을 떼놓습니다 두 번째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릴 돈을 떼놔요 그건 절대 변함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 먹으면 되고 안 쓰면 되고 내가 몽그리면 되지 부모님 드리는 돈 작정한 거 변함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달도 그러지 않고 이걸 지켜왔습니다 혀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달에 내가 살기 힘드니까 조금만 보내드리자 내가 살기 힘들면 살기 힘들는데 나는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은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잊고 못 먹고 못 쓴 안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한테는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류 세 분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현룡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앙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영적인 아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효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진심으로 동향함으로 만고에 빛나는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라옥기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효도하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효도하는 자식은 잘 됩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잘 돼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여기 공경하라 헬라오로 티마오죠 티마오 이것은 존경하다 높이 올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부모님들을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단어예요 비록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공경하듯이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효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식들은요 그대로 배워요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나도 자식들이 효도를 하는 거지 나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애들이 효도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한테 순종하며 받들었어요 요셉에게 목수 요셉에게 순종하고 마리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다 순종하며 받듯이다 또한 십자가상에서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요한아 네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봉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류의 구속주로서 구속사약을 마치는 그 시점에도 육신의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도가 그것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아휴 우리 딸이 이번에 하와이 여행 보내줬다고 아휴 우리 딸이 이번에 제주도 여행 보내줬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그렇다면 하와이 제주도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여행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요도죠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소 아들이니다 버르장물이 없이 어머니한테 여자가 뭐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당신도 나를 믿어야 되는 피조물이라고 내가 성자 하나님이요 구속주라고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깨우쳐드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안타까운 그 한마디를 보십시오 여자여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했어요 오늘 또 말로만 요도하는 자식이 아니라 요셉처럼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식 또한 입으로만 요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생활로 부모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동양하는 자식 더 나아가 부모님을 잘 붙잡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인도하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인도 functions Ghoul'm